폭발물을 가득 씻고 아군을 향해 미친듯이 돌진하는 한 차량 모두가 위험에 처한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단 한 발의 총성 이 엄청난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지켜낸 건 스나이퍼가 쏜 단 한 발의 총알이었습니다 전쟁 영화 매니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이 장면은 미국의 전설적인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실화를 담은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에서처럼 저격수의 총알 한 발은 전장을 뒤집을 정도인데요 작은 총알 한 발이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자주 뻣뻣한 한 발 못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격수가 발사한 총알이 목표물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말짱 꽝꽝꽝 전혀 위협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백발 백중 원샷 원킬로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는 정확한 사격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력과 멘탈 모두를 단련하는 고도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격수 개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조준경인데요 눈으로 보기 힘든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 명중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조준경 없는 저격수 총은 단팟 없는 단팟빵 이빨 없는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준경을 우리나라 방산 업계에서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저격수들을 위한 고배율 조준경부터 고병 개개인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장비가 있을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재미있는 밀리터리 이야기 방진회의 은밀 차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격수에게 조준경은 백발백중 사격을 돕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조준경이라는 장비는 광학 설계기술, 기구 설계기술, 조준점 설계기술, 전자 설계기술 등 다양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조준경을 개발하는 것이 뼈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조준경들이 무결점에 가까운 기술력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수옵틱스의 조준경이 광학기기로 유명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최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선정될 당시 무려 0% 제로 분량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헛 이목을 끌었습니다 수옵틱스가 지금까지 개발한 조준경의 종류는 50여종 배율은 100여가지에 달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최대 24배까지 확대 가능한 저격수용 조준경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격수용 조준경 명가인 고기를 따라잡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준경은 저격수뿐만 아니라 일반 보병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배틀그라운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무기 다음으로 파밍하는 장비가 레드닷이라고 불렸던 소총용 조준경인데요 저격수용 조준경처럼 배율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늠쇠 가늠좌의 조준선 정렬 없이 굵은 점만 보면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어 도트 사이트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실제 전장에서도 언제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명중률 향상은 물론 조준시간 단축으로 인한 빠른 대응 사격이 전격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우리 군도 제식소총인 K2 전용 마운트와 함께 이미 고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저런 장비를 달면 무거워서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 없으시겠죠? 우경광학에서 개발한 도트 사이트 같은 경우 마운트를 포함한 무게가 200g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군용으로 고급되는 만큼 영하 40도부터 영상 65도의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1.5m 깊이의 수중에서 30분간 있어도 작동할 수 있도록 IP68 등급의 방수 기능을 적용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 눈으로 사격하고 그랬는데 세상 참 좋아졌어 라떼 이런 게 있었으면 사격 훈련 때 포상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 아쉽다 아쉬워 현대전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야간 작전 환경에서 밤과 낮에 구분 없이 전투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야간 투시경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유무가 야간 전투의 승패를 가른다고 할 만큼 미국에서는 야간 투시경을 핵심 군사 기술로 분류하고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흥! 채! 참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만들 줄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들어낼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여러 방산 기업들이 야간 투시경 개발에 매진해온 덕분에 우리 군에는 이미 야간 투시경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이 초록색 화면 이 초록색 화면을 우리 장병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경광학에서 개발한 광증폭식 야간 투시경은 물체에 반사되는 미세한 빛을 증폭시켜 야간 작전 환경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적외선을 이용해 물체의 열을 감지하고 보여주는 열상 감지식 장비까지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호 시스템이 개발한 복합 열상 조준경 MGS5는 열상 감지 기능을 통해 1km 밖에 있는 표적 포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막탄같이 짙은 연기로 인해 목표물이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연막 너머의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쥐트키 아니야? 선택적으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함께 운용하면 조준경의 눈을 대지 않고도 전송되는 디지털 화면을 보며 몸을 엄폐한 채 사격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나라를 상대할 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혹시 제가 개인화기 조준경만 소개해서 중화기 전담 사수분들께서 섭섭하신 건 아니죠? 화력의 민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탄 발사기나 중기관총 조준경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는 화력만 관련됐다 싶으면 어떻게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아무튼 중화기 조준경은 대머리판에 견착하여 가늠자를 가까이 두고 단 안으로 조준 사격하는 소화기와 달리 양 안을 모두 뜬 채로 조준 사격을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봐도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렌즈 사용이 필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인 광학의 중기관총 조준경 DCL120은 렌즈 크기가 120x70mm로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세계 최대 크기의 초대형 렌즈를 사용하여 심하게 흔들리는 장갑차, 탱크, 차량 및 보트, 헬리콥터 등에서도 쉽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렌즈가 거대해질수록 빛의 왜곡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광학 기술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준경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화기 조준경을 생산하는 기업은 동인 광학의 독보적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동인 광학은 뛰어난 광학 기술뿐 아니라 일반 소총보다 강한 반동을 가진 중화기의 반동을 줄여주는 반동 완화 장치부터 레이저 거리 측정 기술, 자동 판도 보정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 정도면 사격 실력이 좋지 않았던 분들도 특등사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조준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 육군 연구팀이 공개한 1단계 워리어 플랫폼 모의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대경과 조준경을 보유한 소대의 적 살상률이 K2만 소지한 것과 비교해 1.5배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250m 이상의 거리에선 살상률이 무려 2.28배로 상승했습니다 이 작은 장비 하나가 보여주는 능력이 가장 지포도 스쳐지는 이 작은 장비 하나가 보여주는 이 작은 장비 하나가 보여주는 이 작은 장비 하나가 보여주는 이 작은 장비 하나는